난 오늘도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셔 두 아들은 서핑을 즐겨 난 와이파이 안켜 난 언제나 스타벅스에서 와이파이 즐겨 커피를 마시려는 게 아니지 20매가 넘음 업데이트 안 돼 다운도 안 돼 야마 아직도 수리지수냐 난 LTE롱텀 에볼루션 뭔지도 모르냐 하하하 내가 가면 어디든 적어서 4G 쓰는 친구와 집방에 같이 친구는 와이파이 찾아 3마리 여기저기 찾아 헤매는 친구녀석 집방에 4G 안 터치지 여기가 바로 PC방 여기가 바로 커피샵 내가 갈 곳은 어제나 저곳은 인터넷에서 난 아직 3G를 들고 다니지 이거 그래도 아직은 쓸만하지 지방이건 서울이건 상관없지 버퍼링 적용돼서 버틸만 하지 나 4G를 들고 다니지 이것도 지방에선 안되잖아 이럴수가 되자 지방은 조고선 인터넷은 못하잖아 4G MTA를 쓰고 싶은 지금 하지만 정말 부담스러운 요금 통신사에서 전화왔네 통신사에서 전화왔네 방금 번호 전화왔네 방금 전화왔네 방금 가상든리 가상든르 제가 전화왔네 방금 고 above 하상든리 시설 전화왔네